내일 아니야! 나 내일은 올 거야! 나 내일은, 내일은 방송으로 올 거야! 모레 붙어라구 휴방! 아니 나는 방송 휴방 안 하겠다니까! 아니 내일 방송 휴방 아니라고! 단체로 네이징 당했냐?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내가 어제 뭔 얘기... 와 나 안 했어 그런 얘기! 내일 아니야 씨바야! 야 26일이야!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 꼴만! 내일 아니야! 나 내일 아니고 26일부터 휴방이야! 나 내일 아니란 말이야! 이거 오해했지? 이거 오해라고 말해? 너 이거 오해한 거지 너? 너 이거 내일이라고 오해한 거지 너? 내일 아니야 나 내일은 올 거야! 나 내일은, 내일은 방송으로 올 거야! 모레부터 라고 휴방! 형이 뭘 알아? 내가 내 휴방을 내가 내가 모르고 아니 나 휴방 모레부터 라고! 나 휴방 모레부터야! 아니야 내일부터야! 아니야! 모레라고! 이렇게 된 거 내일부터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일부터였을 거야! 왜 휴방을 가스라이팅 했지? 알겠어 내일도 충전해 올게 걱정하지 마! 이거 협박이에요! 아니 이거 근데... 아니 휴방을 가스라이팅 했지? 휴방 맞지 않나? 아 아니라고? 아 진짜? 다시 생각해봐! 아 내일 휴방 맞을 텐데? 아니라고? 아 진짜 다시 생각해봐! 가로열고 더 많은 돈을 주면 더 가로닫고 아 그래도 휴방이 아니라고? 더 많은 돈을 얹으며... 그래서 내일 휴방이란 거지? 아니야! 자 형 한번 따라해봐 내일은 휴방! 아니 자꾸 노란색으로 협박하지 마! 아니 내일 휴방 아니라고! 뭐라 하라고! 26일부터 라고! 25일 휴방 아니라고! 나 어디서 들었는데 형 내일 휴방이라며? 어디서 들었어? 씨발 내려와! 뭐 같이 따버리게! 내일 휴방일걸? 이제 휴방일 걸 이러고 있어! 당사자랑 체크해보셨나요? 여기 다 휴방이라 하는데... 아니 왜 씨발 3인 성우 만들어! 내일은 휴방이 아닙니다! 내일은 정상 방송입니다! 모레가 휴방입니다! 모레부터 29일까지 휴방입니다! 장기 휴방입니다! 야 이것도 장기냐 근데? 3, 4일도 장기냐? 내기준 장기지 않냐? 내기준은 장기인데? 근데 보통 이게 단기라 그러나? 네! 일! 휴! 이거 내일 휴방이라 하는 새끼들 씨발! 내일 방송 보기만 해봐! 내일 방송 보기만 해봐! 밤새 칼을 갈테다! 나는 칼을 갈테니 너는 떡을... 아니 이거는 그거구나... 그래 내일은 형을 평범하게 맞이한 다음 30일에 싸워줄게 잘가! 아니 그 유정이! 야 근데 내가 이걸 왜 해명해야 돼 씨발! 26일부터 휴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상 휴업합니다! 아 영업합니다! 내일도 영업합니다! 잘 생각해봐 내일부터일텐데... 아 근데 진짜 날짜 헷갈릴 것 같아... 너네 씨발 나 말실사 한 번 하면 와! 내일 뭐 한다고 했다! 이러면서 어? 절대 실수 안 해야지! 김오카 놀란 내일 휴방 하나하나 발언! 아니 이제 하나하나 휴방 날짜가지고... 아니 어떻게 휴방 날짜가지고 시청자랑 스테례랑 의견이 갈려! 야 이거 무슨 의견이 갈리면 안되는 주제 아니냐? 야 보통은 휴방을... 휴방을 줄이려고 하지 않아! 그니까 너만 수근하면 되는 거야! 모두 같은 의견이야! 나만 갈렸다고? 지랄하네! 우리는 내일로 알고 있고 형은 모래로 알고 있잖아! 그니까 모래가 왔잖아! 모래가 휴방이라니까? 평번대로 생각해봐 다른 방송인들은 휴방을 더 하고 싶어 한다니까? 아니 나는 방송 휴방 안 하겠다니까! 아니 내일 방송 휴방 아니라고! 네가 어차피 구독절 못 해준다고 25일부터 휴방은 됐잖아! 내가 언제 뭘 맞아 맞아 이러고 했어! 니네가 언제 들었는데 그걸? 단체로 네이징 당했냐?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내가 어제 뭔 얘기... 와 나 안 했어 그런 얘기! 어제 방송 정주행하고 와라 애송이! 아니 내가 내 방송에서 얘기한 거잖아! 내가 애송이야! 내가 애송이냐고! 형 다시 보기 얼른 돌려보고 그런 얘기 안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줘! 아니 뭐 증거... 야 보통 반대잖아! 내가 왜 증거를 가져와야 돼! 니들이 가져와야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누가 오는데! 아 누가 오는데 도대체! 왜 씨X 갑자기 왜 오는데! 니들이 왜 오는데 갑자기! 아니 씨X 졌나봐요! 야! 아 그 와중에 내 이번 직관 졌나 처절하게 오는 것 같아!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니들 왜 울고 있는데 니네 씨발 내가 오는 타이밍 맞춰서 울고 있는 거지! 니네 딴 얘기하나 씨발 내가 오는 타이밍 맞춰서 이제 좀 오겠지! 이러면서 울고 있었던 거지! 얘 자신으로 이렇게 계속 울고 있었다고? 니들이 왜 오는데! 아니 울리우가 왜 있는데! 방송한다니까! 방송한다고! 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내일은 휴방이야 아니야 납득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가 한번 대변해보겠습니다! 아 대변이래! 변론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내일 휴방이잖아요? 내일 만약에 휴방을 했어요! 그렇다면 김모카가 과연 저녁에 게임을 안 할까요? 들어보십시오! 김모카가 과연 저녁에 게임을 안 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김모카는 분명 컴퓨터 앞에 또 앉아있을 겁니다! 하세요라고? 아니 이거 어차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다 이거지! 하세요라 아니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다 이거 아닙니까? 내일 방송 없는 뒷게임 확정이랍니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뒷게임을 했어요! 뒷게임을 했는데 제가 엄청난 업적을 이뤄내면 어떡합니까? 그런 장면을 방송으로 보지 못하는 거는 그나큰 손실입니다! 야 이씨새끼들아! 축하해! 아 저 한 가지 더 변롱할 거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휴방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커리를 산지 커리를 쌓아놓고 가야 합니다! 지금 마트나 좋잖아! 오사장 두금 틀어 나 갑자기 악몽이 떠오르러 나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애! 나 예전에 유튜브 커리 없다고 했더니 유튜브 커리 없다고 했더니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애! 나 수근수근 소문하는 중 야야 내일 휴방 휴방이라는데? 뭐 이러면서 채팅창에서 시발 한두 명씩 어 진짠가? 이러면서 아니야! 26일 휴방이라고! 26일이라고! 아니 방금 들어온 얘들은 25일 휴방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 휴방란은 솔직히 형 휴방 일정이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모레부터 29일까진 확정이야 어쩔 수 없어 형자 봐봐 형 휴방 4일이지 29-25는 4잖아 그게 왜 4야 5일이지 그럼 25일부터 내 아니 29 빼기 25는 4가 맞는데 날짜로 하면 5일이지 눈디형 논리보다 원두 논리가 더 설... 뭔 소리야 시X야 야 29 빼기 25가 4니까 4일이에요 이게 아니 논리가 시X야 개박살이 났는데 잘 들어봐 해는 동쪽에서 뜨고 긴목하는 커피를 좋아하고 25일은 쉬는 날이고 족돈은 우리 땅이야 틀림만 없지? 아 그러니까 25일간 휴방한다는 거지 평랑 원두 되고 첫 5일 휴방 너무 기대돼 아 첫 5일이라고? 아닌데? 잠깐만 내 5일 휴방을 진짜 오랜만에 아나? 연초에 한 번 했을걸? 아 근데 구독 기원에서 보니까 처음이긴 하겠다 형 근데 저 사이 숙제 하실 건가요? 야 시X 저거 지금 유기했어 유기하는 대신 협태하자고 지람을 하네 뭐가 왜 보내? 500알 내일부터 5일 휴방 잘하고 아니 내가 뭐 했을때 원하는지 처음이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